xsfm입니다. idwk 대금 26조의 행방 등을 이야기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온 지구가 다 주말입니다. 오늘쯤 되면. xsfm의 책임프로듀서 UMCU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의 마지막 날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정부 질의하고 하는거 보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가장 재미있을 사람들은 기업돈 띄워먹는 사람들 혹은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그 기업돈을 띄워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원래 사기의 수법은요.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니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치사함의 정도로 따지면 제일 치사한 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용상임수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겨우 4명이니까 정말 베타 버전 파일럿이죠 사실. 파일럿이죠. 이걸 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왜 저 국회의원들 저러나 하는게 있거든요. 왜 저렇게 언론같은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생쇼를 하나 이런 의문이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더욱더 확신이 드는거 있잖아요. 어떤게? 무슨 짓을 해도 언론이 안 비춰준다는거. 아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업적을 열거내도 언론에선 외면하기 때문에 네. 저 사람들이 저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놀지 않고 있다라는걸 저는 깨달았어요. 국민의 도구를 쓸 곳에 잘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기록실 라이트 버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왜 광고를 읽으려고 그랬을까. 요파씨 하던 생각이 나섰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기록실 베타는 에브리온TV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데볼프 제뉴일 레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 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 그린 셀페이트 프리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일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볼프 제뉴일 레더 재선을 노력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저요? 노력하면 돼요. 정말요? 정하시려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너무 늦게 정해지잖아요. 저는 마음 준비를 엄청 하고 있고요. 저희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나오신 분들이 주로 비례 의원들이 많으셔서 나오면 다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은수미 의원은 요새 성남에서 축구한다. 석유호 의원은 목포시 앞에 간 맨날 있다. 별다방 자리에 성질을 냈다. 그러니까 의원님 아직 홍보가 안 시작돼서 윗결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비례대표로서의 내 소명을 끝까지 다 잘하고 저 자신은 그래요. 저는 되게 자유분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대로 하면서 당에서 국회의원이 재당선되려면 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선배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가 다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래 제 성격대로 자유분방하게. 그러시다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기록실 베타 버전 마지막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나 기업 혹은 기업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크게 한 건 해먹을 사람들이 아니면 아주 흥미롭지는 않아 하는 하지만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돈을 누군가가 해먹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곳.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세정치민주연합 이게 이 포인트가 저희 의원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쿨한 것인가. 지금 총선을 6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이 의원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쿨한 것인가. 뭐라고 소개를 드리려고요. 지역구를 아직 안 정한 세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보다는 훨씬 이름이 직관적인. 이거는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기업이 노동자 등쳐먹고 공기업이 세금 등쳐먹고 이런 걸 다루는 오래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공기업의 일단 1번은 채용비리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 사고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10월 5일날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애 사장님 불러놓고 이분이 원래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새누리당 비서 출신 A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사장 수행비서로 공고나 인사규정 없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봉이 수행비서면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직책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숙련이 필요한 곳은 직책은 아니죠. 물론 비서 행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비서 행정을 먼저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연봉이 8500만 원이래요. 초봉이. 많기는 한데 원래 만약에 지역난방공사 월급이 이 정도다. 입사하면 초봉이 8500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채 20년 차보다 높은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기사로 채용한 BC가 있는데 이분은 월급이 447만 원. 이게 또 많기는 하지만 만약에 다른 운전기사분들도 비슷하게 받으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보나 보나 할 텐데 이게 다른 기사분들 평균보다 한 200만 원 더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소소한 이야기부터 가장 굳이 큰 걸로는 공기업들이 발주를 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퇴직자 3명이 운영하는 사업체 15년 동안 150억을 몰아줬다. 15년 동안 150억이면 1년에 10억인데 그쯤 되면 행복한 노후를 몇 명에게만 보장해 준 거죠. 수의계약을 맺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 석유공사가 민간의 운영을 맡겨서 한 일은 동해비축기지 석유 저장해놓는 곳 운영권을 죽 줬는데 왜 줬는지 기록도 똑바로 안 남아있고. 그리고 운영권을 넘겨받은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5억 5천 5백만 원, 29억 4천 5백만 원, 29억 9천 5백만 원 한 사람씩 각각 운영권을 넘겨받는 비용으로 해줬다. 이게 저희가 그 아실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 같은 곳 보통 한전에서 퇴직하면 그분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 말고 하는 일이 보통 없다라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는 관련된 법도 만들고 규제도 없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뒤에서 150억이 휙 나가버렸다. 친인척 측근 채용 수준이 아니라 친인척에게 국가 돈을 되게 크게 몰아다 준 것 같다. 이게 전수록 의원실이 밝히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사안인 모양이었죠? 이번 국감에서 그거는 그래도 좀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억 작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올해도 내년 예산으로 387조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돈으로 국가가 운영을 잘한다 하면 정말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나 여러 이런 지금 우리가 복지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지방자치제가 하고 있는 복지. 1,000여 개가 지금 다 없어지는 판에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돈이 없다. 중복사업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건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1년 예산이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년째 마지막 국감을 했는데 저는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돈이 그렇게 엉뚱한 대로 술술 세고 있다. 그렇게 술술 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이제 우리 자료를 보고 하신 대로 사실 그런 식으로 돈이 술술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술 세는 돈들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세게 하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네들끼리 논아 먹고 있는 거냐라는 거를 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자료를 요청하지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알고 있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료를 안 줍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감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가 돌아가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국가에서 하는 일들을 저는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루었습니다. 각각 해당권의 디테일을 한번 기억을 해봐 주시면요.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끼리 해먹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의 주체 그들. 예를 들어 지금 이 석유공사 퇴직자가 하는 사업체 15년간 몰아준 150억. 여기에서의 주체는 석유공사 내부 인물로 국한될까요? 아니면 이걸 관할하는 정부기관까지도 연결이 될까요? 저는 관할하는 정부기관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석유공사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하여튼 수천 명의 낙하산이 막 떨어집니다. 곳곳에. 그러면 막 떨어져서 착륙이 되면. 그건 특전사도 아니고. 어쨌든 떨어뜨려 놓으면 또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먹이사슬처럼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부처도 눈감아주고. 그거 하는 주체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낙하산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고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남동발전. 그중에 영흥화력체 6호기가 있는데 수도권 사용전력 4%를 생산합니다. 화력발전기로는 제일 큰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발전기 특성시험 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제 동일 용량의 다른 호기의 발전기가 같은 시기 생산한 전기 판매금에 견주어 보면은. 18일 동안 멈췄던 게 한 200억어치 정도 손실이다. 그런데 이 사고가 흔적이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순호 교훈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요. 그렇게 200억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보고도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19 신고도 안 됐다는 것이. 119 신고도 안 돼. 119 신고가 되면 알게 되니까. 119 신고를 안 한 거죠. 지당한 파트군요. 그래서 119 신고는 그래서 안 한 거고. 자기네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상의 기관이 산업부잖아요. 상층부가. 그런데 산업부에서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부는 몰랐으면 산업부는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로서의 책임은 산업부가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몰랐다라는 걸로 면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발전소가 18일을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서로 은폐하고 이거를 덮어가고. 또 상층부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산업부에서 그럼 나온 증인들이 있었을 텐데. 대답은 또 몰랐다 시기입니까? 산업부 장관에게 물었죠. 네. 몰랐다. 산업부 장관은 우리 그건 몰랐다. 끝. 그렇죠. 그러면서 조사해보겠다. 그럼 올랐으면 모르게 된 데에 따른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지요. 네. 직무유기잖아요. 그런데 직무유기에 대한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럼 산업부 장관이 지고 산업부 장관직을 내려놓을 거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부 장관 이번에 직 내려놔야 되지 않냐. 이건 농담인데요. 빨리 산업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가서 지었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무 좋아할 거다. 그렇죠. 그런 뒷이야기도 있고. 원래 갈 길은 준비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의 발전기 영흥 5, 6호기 건설 과정에서 남동발전이 한전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을 현대 엔지니어링에 제공을 했다. 그래서 기술 유출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게 처음 밝혀졌습니다. 제공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줬다는 거예요? 줬다. 자료를 준 거죠. 그쪽으로. 비밀리에. 왜 주지? 이거 어제도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암시장. 암시장. 그런데 그럼 이거는 민사 소송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기업의 비율이 지나가던데. 사실 기술 유출을 그렇게 하면 요즘에 가끔 우리가 보면 기술 유출로 언론을 통해서 보죠. 큰 사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직원이 거기에 기술을 중국 어디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뉴스에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기업에서는. 한전 소유의 발전기 설계 도면을 넘겼다. 그냥 넘겼죠. 당연하다는 뜻의 말씀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감사가. 오래 걸려요. 감사가. 그러다 마지막에 감사 보고를 갖고 와라 갖고 와라 하잖아요. 감사를 질질 끈다? 감사를 질질 끌어요.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질질 끈다는 건 보통 고의성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 고의성을 가지고 감사를 질질 끈는 주체는 감사원인가요? 아니면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늑장 대응을 하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같이 짜고 하겠죠.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요? 위험한 얘기.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서발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첫 해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동서발전에 이길구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동서발전의 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측근입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자마이카에 3천억 원을 들여서 전력. 자마이카 전력. 우리 말하자면 한전. 그거를 지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사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이사회에서는 이거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 전력회사가 사서 한 40년 동안 이미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요. 오랫동안.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계가 다 노후가 돼서 그 기계를 전부 재투자를 해서 다시. 지어줘야 되는 상황. 그런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설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합의서에. 그런데 3천억 원을 주고 사고 설비 투자는 다시 하는 걸로. 그것도 또 몇천억 들 거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완전히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걸 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배임죄거든요. 그거 한 사람하고 그 밑에서 실무로 한 사람들. 배임죄와 손배로. 그거를 이제 형사소송으로 우리 상임위에 고발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일단은 감사원의 감사를 먼저 받게 하자. 그러고 나서 그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순서가 맞긴 한데 그게.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돼서 감사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7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죠. 감사원에서도 잘못했다고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형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임위에 그렇게 해도 그걸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거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형사조사를 해야 된다. 검찰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공기업의 돈을 이런 식으로 손해를 끼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길구 사장을 그때 그 사람은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시고 작년 국감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손해는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 사내 그 이사들 회의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새로운 사장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하루빨리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손해를 본다. 그래서 빨리 나오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사장이 우리 국감장에 와서는 또 말을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 선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한테 이거는 당신이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전 사장이 집행했던 모든 것들을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건지 문제가 있었으면 당신이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사회 회의에서는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 새로운 사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메이카 투자권에 손을 빨리 끌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또다시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맡겨도 질질 빼다가. 결과가 안 나온다. 결과가 나와도 산업부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감 기록실 내내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아 19대 임기는 끝났다. 조용히 지내자. 국감 프루프. 그런데요. 제가 내년에 꼭 재선을 해서 다시 다 밝힐 겁니다. 지역구를 정하시고요. 아 그 이제 또 해외 자원 개발이나 해외 투자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전에 대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나눠보죠. 이번에 이제 조한익 사장 한전 사장 취임 이후에 금품수수와 행령이 100건. 5년간 임직원 비리 행위로 징계한 것이 492건. 조 사장 취임 동안에 이제 주워들은 것 같았는데 다시 급증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서 사장이 했다는 말이 책임을 통감하며 비리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고강도로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했대는데. 본인도 징계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징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징계 안 하고 있죠. 조한익 사장이 사장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한전이 문제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았냐. 그런데 사장으로 갔으면 그러한 비리 문제 비리의 아주 원산지예요. 한전하고 원전은. 그러면 그걸 알고 한수원하고. 그러면 알고 갔으면 해결을 하고 그런 비리를 좀 척결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사장님이 와서 더 심해졌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통감한다. 그런데. 통감한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람은. 이건 사실 우리 계속 얘기하네. 4일째 얘기하네. 책임을 통감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짧게 줄이면 네 아니에요. 네. 그랬다. 옆. 그냥. 답답하니까. 민생과 아주 가까운 얘기라도 하면서 한전 얘기는 넘어가 보죠. 저는 몰랐어요. 요즘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에어컨 트는 걸 여름에 조심조심 했더니 작년보다 정기요금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했다고도 생각했지만 혹시 누진제가 변경됐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그런데 또 그건 아니라고요. 누진제가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변경이 됐거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월에 산통자위에서 계속 누진제 손받은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아직도 당연히 안 바뀌었다는 것 같고. 현재 누진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네요 다들. 확실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죠. 누진제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누진제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정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2013년도에인가 한전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회고 어디고 전부 다 막 전기를 다 줄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온도를 28도 29도를 놓고 여름 지나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난을 친 거라고 봅니다. 한수원과 한전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겁을 주고 원전을 더 짓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전기가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족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전을 하나 더 세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기가 모자라니까 원전을 더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명분을 만들어 가려고 누진제에서부터 전기, 에너지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전력 제6차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분위기 최신을 딱 해놓고 명분을 만들어 놓고 원전을 안 지어도 되는데 원전을 짓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계속해서 누진제 문제. 그러면서 이런 누진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거의 공짜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어차피 디스카운트 엄청나요. 어차피 공짜로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런 혜택을 잘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여름에 더워서 가게에다 좀 더 켜놨더니 수십만 원씩 그런 전기세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확 터졌죠. 2013년부터 2014년도 이럴 때. 2013년도에 제일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 정책도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진제도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원전을 더 짓겠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누군가의 극소수를 위한 수주놀이를 좀 더 해주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이 곧 비리를 잡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걸 알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소민들이 고통스럽게 일부러 두어서 전기가 더 생산되면 이걸 깎아줄 수 있을 것처럼 구는 것도 큰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맞으면 되게 치사한 건데. 입증할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요. 되게 치사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고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기업의. 고용과 관련된 얘기도 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광물공사 얘기가 나오네요. 2012년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서 딱 정해진 사람 하나를 뽑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인원을 두 배로 늘렸다. 누구 뽑으려고 이런 겁니까? 니은 씨래요. 몰라요. 제가 아는 전부예요. 필기 합격자 중에 9등을 해서 애초 합격이 불가능했는데.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광물공사의 본부장급 인사가 니은 씨의 합격이 필요하다라면서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면접시험 성적을 만지게 시켰고. 그래서 니은 씨가 6등까지 성적이 올랐는데 그때 공채 채용 인원이 3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작했어도 합격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인원을 두 배로 늘리자고 했고 니은 씨가 6등으로 문 닫고 들어왔다. 이게 바로 안 되면 들게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공기업에? 공기업은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마 또 낙하산으로 내려왔거나 아니면 이번에 압력에 의해서 힘 있는. 누구의? 예를 들어서 하나 이것도 비슷한 사례일 것 같아서 이번에 국감에서 이원옥 의원님이 터뜨린 사건 채경안 부총리가 자기가 쓰던 인턴 비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2,900등 한 사람을 결국에는 뽑히게 했습니다. 2,900등 한 사람. 3,000명을 뽑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30몇 명 뽑는데 2,900등이요? 30몇 명 뽑는데 2,900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원옥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에는 채경안 부총리께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그 당시에 이사장이 박철규라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뽑을 사람을 정해놓은 거예요. 36명을. 점수에 맞는 사람들을. 그랬는데 이철규 이사장을 그 당시에는 채경안 의원실에서 만나자고 가서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따로 불렀다. 네. 그래서 채경안 의원의 보좌관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박철규 이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해라. 직접 와서 보고를 하라고요? 네. 우리 의원한테. 아는 사람 한 명 입사 시험 떨어진 걸 가지고 사실 전화 한 통을 해도 덜덜 떨게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공직자면 검찰에서 내사도 들어가는데. 그리고서 검찰은 야당 인사면 신난다고 막 보도차를 뿌리고 난림치는데 경제부총리가 곧 될 사람. 물론 의원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라고 시켰다. 오라고. 공사의 인사체 의자를.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사장인 박철규 이사장이 의원실에 갔다가 왔어요. 끌려갔다 온 거네요. 가서 보고를 하고 오더니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예요. 아 당선. 어쨌든. 입사를 했다. 선발. 뭐지? 당선된 거죠. 선발 당선. 그래서 인턴 직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어쨌든 입사가 됐어요. 됐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박철규 이사장과 채경한 부총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네. 그 자국은 오늘 언론에서 언뜻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박철규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아 조사는 받는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제가 마지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강물자원공사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두 명이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게 서른 명, 마흔 명 뽑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반대급부로 얘기하고 싶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런데 이게 디테일은 이러네요. 대표님.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PD로 불러주십시오. 뭐냐면은. 대표 이상합니다. 아 PD님. 그 서른 여섯 명 뽑는데 한 사람을 돈 넣고 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른 여섯 명 중에는 거기에 뽑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탈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희생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회에 빼곡고 힘없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 나는 충분히 자격을 가지고 입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밀어내고 자기 사람을 꼽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힘없고 평범한 국민들에게 상처나 좌절감이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지금 우리가 취직하고 싶은데 아버지 누구 친척 빼고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희생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전달을 과격하게 드린 것 같은데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밀리고 밀려서 나비효과처럼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그렇죠. 산업부 산하에 기관 40개의 무기계약직이 2012년에 820명이었다가 즉 정규직이 공공부모기관제 근로자회를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바깥에. 2년 동안 2014년에는 167명 정도 늘렸습니다. 40개 기관에서. 사실 그것만 해도 별로 성의 없어 보이는데. 같은 기간에 이거 167명 증가해서 정규직 전환에 좋답시고 간접고용은 1,100명을 늘렸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실적이 167명이면 간접고용한 건 6.2배니까 비정규직을 6.2배 더 채용한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간접고용을 확대하려고 생생낼 거리를 찾았던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아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꽂아준 한 사람이 들어간 자리 그리고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 자리 그게 되게 대조가 돼서 잘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었습니다. 의원실에서. 이 이야기는 진척이 있거나. 진척은 아직 없고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현 정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정부 부처들이 공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숫자로는 이렇게 보고를 대통령한테 가서 하겠죠. 그러면서 간접고용을 1,100명씩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60명은 이 160명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600명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쉽게 비정규직으로 공개해버렸다. 그래서 그거는 비정규직인데 어떤 형태의 비정규직이냐. 거기는 인턴도 있을 거고 파트타임도 있을 거고 계약직도 있을 거고 이런 형편없는 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힘없는 국민들은 그런 거라도 받아서 일을 하게 하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나 남을 밀어내고라도 그런 자리에 갖다가 앉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인턴이야. 3개월을 일하고 6개월을 일하고 그런 다음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하니까 또 모르겠습니다만. 인턴을 갑자기 6.2배를 더 늘려 채용했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이건 그냥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작심하고 뽑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변할 것 같지 않다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저는 변할 것 같지 않고요.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가서 보니 정말 자기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공기업이 일자리를 합시고 마련해 준 일자리는 사실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처우도 좋지 않지만 일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자아를 채우는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일자리 몇 개 늘렸다라는 그런 생색과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기재부에서 정규직은 늘려주지 않는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공기업의 얘기는 기재부가 허락 안 해 준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기재부가 허락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왜 질이 나쁘냐면 기업들이 최근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화그룹 고졸 채용한다고 생색 냈다가 1년 뒤에 다 잘랐다. 그런데 기업이 욕심내는 것도 욕을 먹어 마땅한데 이걸 고졸도 채용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얘기하고 다녀야 할 정부 밑에서 그 돈을 받아쓰는 공기업이 그러고 있는데 그 공기업도 크게 혼나야 되는데 그 공기업은 심지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부가 비정규직을 늘리기를 사실은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의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들은 힘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자기네들 우리나라의 한 3% 정도 그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가지면 되고요. 그 사람들의 자리들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허접수레한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도 감지덕제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이제 청년표를 의식한 여당의 선전전과는 대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은 굉장히 속임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당은 굉장히 쇼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쇼다. 굉장히 어글리한 사람들이 하는 쇼 비즈니스다 그랬는데 정말 보면 여당은 쇼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갑자기 이제 해주셨으니까 국감 이야기하는 동안 다루지 않았던 제 궁금증 하나만 여쭤보죠. 위원회 내에서의 분위기 문제 말입니다. 그저께 국방위 이야기할 때만 해도 국방위만 해도 여당 의원들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한 목소리로 국방장관을 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산통장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기재부에 걸려있고 기재부는 여당에 걸려있고 여당의 위원들하고 야당의 위원들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얼굴 붉힐 일이 다른 위원회들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더 모범적인 상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상임위로 해왔대요. 그동안에 여야가 많이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당 쪽에서 어떤 공기업이나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관련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채경안이 관련이 됐다. 아니면 여당의 국회의원을 하다가 공기업 사장이나 기관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하나 정치 공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당에서는. 반대 수순으로 거기에 기관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다음 달쯤에 여당 공천받을 게 뻔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켜주려고 한다. 여당 쪽의 위원들은. 그렇죠. 그 시비가 제일 많이 붙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런 기관장으로나 공기업 사장으로 갈 때는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그 사람들을 또 낙하산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어를 많이 하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규공사 사장입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관두면 공천이다. 아니. 윤상직장가. 아, 예, 예. 장관. 장관도 그렇고. 아, 그러네요. 장관도 여당에서 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자. 9월 17일 남동발전 국정감사에서 또 남동발전이에요. 네, 네, 네. 여기에서 부정부패 방지 익명 제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건 소원순이 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지, 군대에서. 근데 이게, 이거 이름이 레드 휘슬이래요. 빨간 호루라기가 아니라 레드 휘슬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해요. 왜 이름이 이런 건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네, 이야기 힘듭니다. 이게 남동발전도 이 시스템에 2012년에 가입을 했는데. 했는데. 남동발전 A씨라는 분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제보를 했대요. 여기에다, 레드 휘슬에다가. 그랬더니 부정을 저질린 걸로 추정되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 두 사람은 경징계를 받거나 무죄방면. 무죄방면. 그렇게 된 데 반해서 A씨는 별다른 사유 없이 9달 뒤에 견책을 받고. 견책. 한직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남동발전 감사실 팀장이 다른 팀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에서 A씨가 내부 제보했다면서요? 라고 큰 소리로. 헐! 네. 이야기하는 감사실 팀장이.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빨간 호루라기는 불면 다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거였나 보네요. 그게 레드 휘슬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홍보를 해요. 내부 고발을 하라고.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분이. 하셨어요. 내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장이 카드를 계속 쓰잖아요. 네. 그것도 개인 일로 많이 써요. 법카 뭐 공항에서. 그래도 그것까지는 그냥 봐주겠는데. 이 사람이 해계에 관련됐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현금으로 만들어달라 한 거예요. 법카로 카드 깡! 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만들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동료들하고도 의논을 했고 남동발전노동조합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아무도 도움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이제 하기 전에 어디다 먼저 했냐면 여야 간사실에다 먼저 했어요. 그런데 여야 간사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지 문제를 그냥 아니면 의원들이 모르고 밑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남동발전에 감사가 하는 얘기가 내부에서 여야 간사에게 이거를 고발을 한 거는 질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완전히. 회사에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말을 하나요? 실추시켰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를. 네. 징계를 먹었다. 그런데 그러면 심지어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부 고발자를 징계한다는 건. 그런데 징계하는 이유까지 당당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매우 구시대적이잖아요. 태도가. 그래서 그 자체 내에 법률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이 사람을 내부 고발자로서의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내부 고발자의 보호자로서 재배시키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 레드 휘슬 썼다 하면 다 이 꼴라는 거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국감에서 다루려고 하면 그런 거를 좀 다뤄주지 말라라고 또 주변에서. 누가요. 누가요. 이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누가요. 누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다루지 말라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걸린. 그런데 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의원들이 다 이렇게 서로서로 아니까. 그 사람도 전 국회의원이에요. 재누리당 또. 남동발전 사장이. 뭐 하여튼 이런 저런 것들. 네. 전순호 의원님이 청취자 여러분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중소기업 중앙에 또 있었지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 여성이 내부 고발을 했다가 또 이제 상당히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하셨.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 사건도. 그렇죠. 그것도 내부 고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는 내부 전체가 따돌림을 했던.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부 고발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합니다. 자기네들 직원들한테. 그건 개미지옥 아니에요. 와서 빠져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그렇죠.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다. 우리 회사에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남동발전 아마 뭐 인사계열 관리자가 최종 관리자쯤 되는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수도 있을 텐데. 남동발전의 현재 사장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기안전공사 사장이 전. 아이고. 아 네네네네네.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한 번 검색하시면 이름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드 휘스를 가지고 누가 고발했는지 다 알게 돼서 따돌림을 했던 그 회사의 인사 관련 최종 책임자. 그 사람도 이제 국감에서 뭐 보셨다거나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당해요? 그렇죠. 왜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회사에 명예 먹칠했다?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었다.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화장실 물 안 내렸다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똑같이 정기안전공사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동발전하고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그 내부 고발자를 이 사람들의 부정 비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자기네가 직접 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말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내부 고발자들을 오히려 아주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안전공사는 한전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지휘체계가 서로 얽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서로 다른 공기업이 똑같은 방식으로 내부 고발자를 응징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악의 원인은 조금 더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라든가. 매뉴얼이 있다거나. 글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핑계를 대냐 사장이. 남동발전이나 정기안전공사가. 내부 고발자 검색 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제가 딱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수록 의원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공기업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그 시스템 이용해서 내부 고발을 하면 안 되겠네요. 당장은. 추천할 수 없네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 고발을 할 만한 사람들을 추출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너네 내부 고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감히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기 싫으니까. 네. 그럼 본보기. 네. 차라리 XSFM에 제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외국에 나간 돈이라는 게 멀어지면 멀어집니다. 다시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외국 나간 돈 이야기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나눠보죠.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데볼프 제누인 레더. 사자방의 일부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싸지방 얘기했는데. 싸자방. 싸지방도 해먹은 거 많은 거. 군인공재회가 해먹은 거 참 많은 거 얘기했는데. 군인공재회는 매우 큐트한 해외 자본개발 및 해외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원개발 해외 투자 고의적인 실패인가 멕시코 얘기부터 좀 해보죠. 볼레오 동광산. 어? 왜요? 아 그거 멕시코예요? 네. 아 구리광산이 볼리비아에도 있는데 다른 거구나.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구리를 좋아하네. 있는 광산은 다 갔나 봐. 새로운 채굴장비 도입을 제안한 모 과장이 현지가 아닌 국내로 특혜 발령된 것을 장비 구입을 둘러싼 리베이트와 연결지어서 전수석 의원실이 분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도 계속 중인데요 거기는. 네. 동강의 구리를 파내기 위해서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구를 파서. 네. 채굴장비가.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강산을 사잖아요. 네. 거기에 어떻게 어디부터 파낼 건가를 기획을 합니다. 이렇게 딱딱 그림을 그려요. 네. 그래서 이 여기를 먼저 파고 저기를 먼저 파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파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래요. 네. 본래요 광산. 네. 거기를 파낼 때는 팔려고 하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한 30년 동안 파다. 30년 동안 파서 벌집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맞췄다. 30년. 30년 광산을 팠는데 그럼 그건 광산이라기보다는. 남아 있는 게 없죠. 그냥 부동산 아닙니까? 다 이거를 구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다가 지보 같은 거를 세우는 겁니다. 판강에서 석탄을 패나올 때 그 안에 광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파면서 쇠로 이렇게 지보를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그렇게 와르륵 무너지는 벌집 같은 데를 그거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산 게 잘못됐고 그런 걸 사면 안 되는 거고. 멀리 가서 깊이 팔수록 채산성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들어가자고 하니 입구부터 무너지니까 그 지보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돈이 몇 십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수백 개를 수천 개를 세워야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이 일어났고.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1미터씩 들어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계속 한다라는 건 그 과정의 리베이트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건데 왜 하느냐 하면 일단은 샀어. 그런데 자기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 강물장원공사는. 그렇죠. 우리 잘못 샀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탄강 기술을 빌려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지보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거기 데려가서. 우리나라 탄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30년간 거기 보냈어요. 그래서 그 지보를 세우는 거죠. 그 업체 혹은 그 인력에게 돈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걸 샀는데 그런 걸 사서 잘못된 걸 인정하고 접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또 돈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지보를 세우면서 한다는 거는 국민의 혈세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온 거죠. 애초부터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하자면 처음부터 누가 다 파먹은 광산을 구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죠. 의심해야죠. 의원실에서 나왔던 자료 다른 것에 의하면 2014년 볼레오 광산 회계감사 보고서 독자적으로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자체 판단한 바. 자금 지원이 계속돼야 도산을 막을 수 있다. 2896억 원 이상의 적자가 생겼고 수익구조가 확립이 안 돼서 계속 기업으로 유지되자면. 마지막 줄이 멋있어요. 광물자원공사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서 뭘 캘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돈이 앞으로 현찰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건 리베이트를 상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리베이트를 상정했더니 최초부터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리 없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누가 의도하지 않았는가. 다 버린 광산을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처럼. 그런데 그 광산을 사게 된 뒷배경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자기의 최고의 업적 사업으로 잡은 게 해외 자원 개발이죠. 4대강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갖고 있는 자료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다 갖고 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는 그런 거를 바깥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인도 안 하고 얼마의 돈을 주고 사면 뭐가 어떻게 나오고 얼마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는 자료 그냥 받아서 대통령이 사라 하니까 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차경환 장관이 지금 부총리인데 그때는 산업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부 산업부 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지 않으면 공기업이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산업부에서 국가에서 돈 대줄 테니까 나가서 해외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해외 자원 투자율을 많이 올리는 공기업들에게 또 성과금을 줬어요. 상도 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냥 마구잡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돈이 들어가고 잘못된 거를 알고 실패라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실패라고 하게 되면 강물자원공사에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돈은 계속 국민의 혈세는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전부 해외 자원 개발이고요. 그래서 제가 차경환 장관도 부총리도 증인으로 불렀고 작년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최초로 제가 부른 사람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먹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현재 보면 그때는 이명박 정권화에서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해외 자원 개발에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라. 국가에서 돈 빌려주겠다. 공기업에. 그렇게 해서 독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외 자원 개발율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성과를 또 대통령한테 보고 했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실패로 이미 끝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파악헌데 실제로 자원을 캔 곳이 거의 없거나 없는 곳으로. 그런데 똑같은 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새로운 대통령은 공기업에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부채를 없애라. 감축을 시켜라. 그런데 마침 또 부총리 자리에는 최경환 장관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부채를 만든 사나이. 부채를 만든 사나이가 또 앉아서 부채를 감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공기업들에게 그거를 약간 비껴나가가지고 공기업 방망 경영으로 하사를 딴 데로 돌렸죠. 그래서 공기업의 노동조합을 치기 시작했고 공기업의 복지 방마담 복지 다 없애라. 그것 때문에 빚이 진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최경환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한테 해외 자원 개발의 부실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거는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5년, 10년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기적인 거다. 그렇게 말했던 자기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일단 노동조합은 족치고. 족치고.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한 것들. 팔만한 거 다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소훈이나 들어갔던 걸 100억에 팔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 개발 되기를 기다려라라는 말은 이제 좀 자주 듣다 보니까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듣던 시나리오인데 전선호 교회님을 통해서 요거를 듣게 되네요. 이 모든 일들의 실무에는 신출규모란 최경환 부총리가 있었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자리에 계셨어. 이게 공사 사장들이 왔더니 야 돈 빌려가 이러더니 갑자기 다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보에서 부르길래 또 가봤더니 다른 방에 앉아있던 최경환 부총리가 야 너네 돈 왜 꺾어? 노조 족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좀 더 재미있는 게 볼리비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긴 또 로꼬로꼬 광산이라는 데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미처 미처 광산이네요. 이런 광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광물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너네랑 사업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공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너네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일하나 하고 횡령하더라. 회사 돈을 횡령하더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하셨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겁니다. 직원들이 와서 횡령을 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서 예산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노래방도 가고. 골프도 쳤다고 하고. 골프도 치고. 출장을 서울로 오면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알고요. 이러면서 30억을 쓴 거죠. 공기업은 보통 규칙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수도 있는데 그건 어느 장급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렇게 막. 굳이 타고 싶으면 자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얘기를 차고 족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억이 넘는 돈을. 법 가로. 순식간에 그냥 흥청망청 유흥비로 쓴 거죠.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 측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날 정도면 같이 일하는데 회사 돈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평일에 그랬나 보나요. 평일 낮에 또.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 그건 왜 그럴까요? 막중한 임무를 띄고 갔는데요.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 직원들이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 없는 회사예요.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심리를 파악해 보시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하면서 유흥비로 낭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는 마저 안 되니까. 하여간 회사 돈을 100만 달러로 이렇게 낭비를 했는데 경징계에 당한 겁니까? 그냥? 중국 역사를 보다 보면. 그렇죠. 경징계.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황제들이 이렇게 유흥에 빠지거든요. 저는 비슷한 원리라고 봐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민족이 밀려오는데 보니까. 어차피 망한 거. 이것도 이제 전 의원님이. 지금까지 이 부실한 해외 자원 개발 책임을 누군가한테 계속 물어왔는데. 야당이 움직이기도 움직였으니까.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이 공기업 사장 딱 한 명. 어떻게 한 명밖에 구속이 안 됐을까요? 광물자원공사 사장. 네. 광물자원공사 사장 한 명. 한 명만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다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은 희생자라고 봅니다. 희생양.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구속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윤상직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구속이 돼야 맞는 거죠. 책임을 져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공기업 사장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최경환 장관도. 말로는 독립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구조상. 최경환 부총리도 검찰 서면 조사 한 번 받으러 갔어요. 아마 검찰 서면 조사라고 그러면 이런 인물의 검찰 서면 조사는 우리가 아는 그런 거겠죠. 와서 이름 민번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나 드시고 가시죠. 이런 상황 정도로 끝낸 모양인데. 형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외에 끝으로 이거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투자 문제입니다. 지금 자원을 쓰는 공기업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처음 하게 되네요. 무역보험공사 얘기입니다. 지금 구조화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직은 이래요. 이거 간단하게만. 보통 CD금리가 일정 범위 이내면 일반 금융 상품보다 고금리를 지급하겠다는 유혹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이자를 안 주는 원금보장형. 그러니까 얼른 듣기에는 세이프해 보이는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은 없어 보이는. 없어 보이는. 그런데 이거를 1,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무역보험공사가 구조화 상품이라는데 투자를 했다가 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0% 1,900억 나랏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공사가 투자를 했는데 0%의 수익을 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에 맡겨도 될 걸 손해받다는 뜻인 거죠. 이거 왜 그랬댑니까? 손해를 끼친 거죠. 이거를 투자를 할 때 심사를 저는 제대로 안 했다고 보고요. 그 심사 기준도 잘못됐죠. 그리고 그나마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완전히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방치를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냐면 회사가 이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망가 되지 말라고. 무역보험공사가요? 무역보험공사가. 그러니까 투자하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무역보험공사한테 준 돈은. 그리고 이런 무역보험공사는 물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는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실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역보험공사가 지금 1,9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상품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뭔가에 의해서 또 해야 되는. 뭔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것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아, 이건 전수용 의원님이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네요. 문장은 모른다지만. 아, 청취자 여러분이 추리해 주셔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투자를 이런 거는 하면 보통은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고객이 중도 환매하면 원금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정직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도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었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원님이 보시기에 심사를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건성건성해서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건성건성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성건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뒤에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건성건성 일한다 합시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만. 그 건성건성 일하는 DNA를 가지고 뭔가 건성건성할 거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못해도 1.5%, 2%를 주는 전기여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모르겠다. 그걸 제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급전이 필요했나 보네요. 사실 이게 투자라는 게 투기를 미친 듯이 할 게 아니면 투기와 투자는 슬라이트한 차이입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에서 조금 불안정할지는 몰라도 투자를 똑바로 해내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늘 올라가는데 0%를 해놨다는 건 실로 큰 손해를 냈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어찌 보면 무이자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네. 무이자 대출이죠. 그건 왜 했는지 전수영 의원님이 모르겠다는 거군요. 명쾌하네. 그거 알고 싶습니다. 뭘 모르시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만 아셔야 됩니다. 모뉴엘.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사기사건으로는 모뉴엘 같은 이것도 이제 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입니다마는. 이런 류의 부실한 자금 운용. 전수영 의원님의 뭐라 했다라고 대면 되는. 부실한 자금 운용 뒤에 프로젝트가 있기는 있을 거라고. 이것도 좀 무리한 추측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시는 겁니까? 의욕을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각특이나 투자시장인데. 나랏돈 투자시장이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에 눈먼 돈이 너무 많다. 이 눈먼 돈을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다 논아먹고 빼먹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부러 돈을 실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돈이 안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안 보이게 하는데 그거를 또 잘 보이는. 그렇죠. 그걸 잘 보고 있는. 현역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모피아인 거군요. 그러네. 이게 참. 이렇게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만약에 국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떡고물을 좀 만져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수익을 못 꺼둬야 되네요. 꺼두면 그건 국가의 수익이니까. 알겠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학. 그렇다고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공기업 채용 비리와 사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채용 비리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것. 만들지 말아야 할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런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어떤 여기 나온 액수나 어떤 돌아가는 것들이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비슷한 시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암시장. 훨씬 활성화된 시장이라는 느낌이 들으면서. 판이 좀 더 시끄럽고. 뭔가 그쪽 시장은 뭔가 이렇게 단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예산을 정하고 그걸 빼먹는 건데. 이쪽은 이제 뭔가 해외도 나가고. 한참 돌아가야 누군가한테 돈이 들어오는. 여기는 실물경제가 돌고 있는 곳. 그러네요. 실물경제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 곳.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부고발을 지금은 하지 마시라.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을 했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과 해외 투자를 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그렇죠. 추금지심. 네. 진짜요. 뭔가 재화를 바라보았을 때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는가. 이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추측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고민해 봐주시면 답이 쉽게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으로 딱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끝으로 보통은 간단하게 지역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라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래 최고 거물들의 액션이죠. 지역구를 마지막까지 안 정합니다. 이 사람 어디로 오나 다들 벌벌 떨고. 들어오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인사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국가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이런 예산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 게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과 조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감시감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과 국정감사기록실 몇 번째 날 진행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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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정치 그 자잘한 견물생심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한 몇백억 정도의 자잘한 몇천억 정도의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그게 제일 큰 놈 이게 이제 뭐 총리 이런 거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밝히는 곳이네요. 극감에서 시장 성격이 보니까 네. 그런 드러난 어떤 문제는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송우창 의원이 한탄을 했고 사실은 국회의 모든 의원들이 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이제 까고 치고 예산 가지고 위협을 막 하고 이 권리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네. 저는 참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상임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국토교통위원회 이런 거 얼마나 상큼한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시원한 소식들이 네. 6시 내건설 그렇죠. 그런 소식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거 또 하나의 이승이죠. 무슨 사농공상위원회 같은 네. 뭐 이런 것도 얼마나 궁금한 게 많습니까. 천하지 대본위원회 이런 데도 좀 불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언론이 보지 못하는 뉴스의 보고가 되도록 길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국감에는요. 원래 그 임기의 첫 국감과 마지막 국감이 좀 김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처럼 이제 뉴스쟁이 몇 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평상시에 신문을 펼쳐보시고 포털에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께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그만큼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기호 의원과 저는 동일하게 머니투데이 더삼백을 아무도 안 보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 다음에는 더 빡세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선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쯤만 죽을 줄 알았는데 국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국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매년 막 이렇게 하면 하기 시작하면 이제 추석 끝날 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야죠. 죽었구나 이러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트윗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88블랙님이 부끄럽지만 국정감사라는 행사가 매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행사 괄호 열고 물음표 행사 뭐 마음대로 부르세요. 경기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파티 그니까요. 그 하셔도 됩니다. 연회 뭐 다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근데 저도 진짜 이분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냥 국감한다 국감에 이런 얘기 나왔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국감이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늘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끼면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놈 같아요. 누워있으면서 국감에 뭘 하네 이런 걸 맨날 들여다보고 계셨던 게 국감은 재밌습니다. 국감은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올스타전 같아요. 이 선수의 기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다. 혹은 이 선수의 범죄라든가 여러 검은지를 이번 한국 시리즈를 통해서 가장 팬들이 궁금한 게 그거죠. 도박을 누가 했나 알게 되죠. 한국 시리즈 로스터가 공개되면 그렇죠. 이거 재밌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정치인은요. 기초자치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국가의 돈을 다루고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정으로 옮겨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그들에게 압박을 넣고 그건 원래 국민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걸 못하지 이번에 4분밖에 못 모셨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건 왜 안 했지 저건 왜 안 했지 국방위에 있는데 이런 건 왜 막질 못했지 이런 점들이 궁금해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격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도구를 어떻게 쓰시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예전보다 알게 되셨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알면서도 못 막지 그런 답은 그런 답은 이제 수차를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힘을 저희가 몇십만 명 듣는 방송이 어떻게 실어주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많은 우리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짧은 기획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였습니다. 듣느라 주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4명과 이용상임수석 이연학 기술행정관 책임포요드소 다음 주에 좀 더 식상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